워킹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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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데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데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미님 또 어서오세요 카미님 어서오세요 카미님 어서오세요 몇시간 안전은 안나오네 카미님 아하아하 아프리카이란 뜻입니다 자 어제 에피소드 딱 1 끝내고 자 오늘은 투하고 오늘 투세리 할수 있을라나 투스리까지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했는데 오늘 빠르게 하면 투 쓰리까지 20X20 할수 있을 tasks 어이구 어이고 어이라고 자 이 게임의 내용은 이 주인공이 살인자인데 이렇게 꼬마애를 만나서 이름들을 만나서 살아나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대박인건 이 게임이 저 남자 집으로 간거죠 자 꼬마애를 살려줬구요 이 할아버지는 완전 나쁜 놈이었죠 와 저기서 죽빵을 칠줄이야 자 빵빵빵빵 자 이 자식이 죽빵쳤죠 너는 죽었다면 받은대로 돌려주도록 할겁니다 받은대로 돌려줄거에요 나쁜 자식 자 이렇게 선택과 결정은 스토리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텔테일 게임즈 제공 아 한걸 아무리 봐도 잘했어요 한미님 또 오신김에 추천 한번 꾸욱 부탁드립니다 어허 3개월이나 지났네요 도끼를 이거 까야되나보네 빠세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야 늠름해졌네 늠름해졌네요 우리의 조인공 어 이 사람 누구지 네 그쵸 그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그 상대를 죽여서 상대를 죽여서 감옥에 가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 처음 보는거 같은데 이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원래 있었나 어제 야 저격총 들고 다니네 어 아 뭔지 못봤다 릴리한테 물어봐 어허 호호 켄이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잖아 크... 노인의 이름이 네이인가봐요 아우 데이님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그 사람은 날 위험하다고 생각해 릴리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님 아프리카 하이란 뜻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 오셨어요? 와 집 오자마자 또 제 방송을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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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허 명사수인데 쏴! 빵! 아하 야이 그것도 못 쏘냐 도돔방송 벌이고 왔다고? 이야아아아아아우 보돔방송 벌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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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어 어 어 어 켄이 죽는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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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좀비가 아니네 제시스 크라이스드 어! 남자임님! 아하하하하하하하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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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 어 어 우리는 너희들을 해치잖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아하아하 하! 노력해보마! 어어어어, 야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? 어머나? 좀비 오네, 좀비. 어, 워커네요. 자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 한다고요? 잘라버려! 레츠고! 싹뚝! 다시 다시! 싹뚝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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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한 번 더! 한 번 더! 싹뚝! 야, 이 씹 원킬을 내야지. 얘 아파하잖아. 와, 이렇게 아파하는데, 씨, 한 방에 끝냈어야지. 아이 참. 아이고. 빨리 피를 지혈을 해야지 멍청한 것들아 먼저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지혈을 해야 돼 저렇게 그냥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아 이미 했구나 벨트로 이미 지혈을 해놨네요 어? 얘 불렸나 보네 아닌가? 잘 가라잉 아빠가 특정사인에 잘 가라잉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특정사인에 죽었네요 워킹댁 자 이렇게 이 챕터가 시작하나봐요 자 고잉 헝그리 어? 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인가? 이 할아버지 그 저번에 아들 그... 그 할아버지 아닌가? 아닌가? 응 아냐? 아직 시즌2? 이거 끝나고 시즌2 할겁니다 이거 끝나고 시즌2 바로 하죠 뭐 아 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네 아 렛이 레디 고오 레디 고오 라든마누누누 4 레디 고 호호 레디 고오 레디 고오 오, 아이 너너너너너넬 레딥 고오오오 Poss ingenial Azure 저거.. 저거 총장하는거 있는데? 공을 저렇게 하고 있어 어허어 오마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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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의사잖아 이 사람 이 사람은 뭐하는거야? 에이, 너는 잠시만 기다려줘? 에이, 너는 뭐하는거야? 너는 왜 더 목소리를 배우고 싶었을까? 너는 더 목소리를 배우고 싶었을까? 그래, 나는 인종주의자적으로 나갑시다 인종주의자적으로 너네 나가 임마 너네 필요없어, 끄적끄적 아, 잠시만요 이 사람은 아직도 얘기하지 못했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리와, 릴리 이 사람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처럼 살아가고 싶어 우리처럼 살아가고 싶어 우리처럼 살아가고 싶어 너네 가족은 쓰레기네 너네 가족은 쓰레기네 내보내버려야겠어 그 음식은 거의 없어졌어 우리 아마 1주일 정도 남아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음식을 배우고 싶어 너희들이 배우고 싶어 너희들이 배우고 싶어 아니야? 괜찮아 너희들과 저 딸 좀 그래 개떡한테 하하 하하 케뉴가 옳아요! 갑자기 나이 나지야! 케뉴는 맞다. 네, 너는 음식과 계획을 담고 근데 너는 사람의 삶에 담고 있지. 정말? 너는 없지! 리가 미리 싹을 제거하겠습니다. 카치이 그 사람을 부수하면 그 사람을 부수할 수 있어. 그 사람을 부수해, 내가 더 걱정할 수 없어. 하지만, 그 사람은 이 여자는 쪼까버리겠어. 너라도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래? 딸한테는 쪽도 못쓰네 어? 딸한테는 쪽도 못쓰면서 이씨 허허 어 난 딱 줄사람이 딱 정해져있지 어 난 딱 줄사람이 정해져있어 어 난 딱 줄사람이 정해져있어요 일단 클레멘타인 줄거고 덕 주고 그 다음에 이 이 남자 줍시다 안경 쓴 남자 어 그 다음에 저 여자 주고 끝 그치 당연하지 어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제가 이미 줄사람은 정해져있어요 예 제가 주고싶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자 자 아기 아 아기 있단 말이야? 어... 아 사과 반쪽을 줄까? 그래 튼실하게 먹어라 튼실하게 먹어라 썬데 그럼 덕도 줘야지 그럼 덕도 줘야지 덕도 줘야지 어... 너는... 어... 신나하니까 넌 육포를 먹어라 오케이 하나는 이 여자를 줘야지 이 여자를 줘야 됩니다 여자는 사과를 먹고 살아야 돼 아 하나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하나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... 아 하나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... 자 이거는... 어... 주지 말고 자, 얘 줍시다 여자니까 챙겨줍시다 물론이죠 허허 허허 허허, 안 먹겠다는 거네 안 먹겠다는 거죠? 오케이 어... 그러면 이번엔 케니를 한번 줘볼까? 케니 케니, 밥 먹어 오빠가 밥 구해왔다 이거 먹어 그래, 그래 좋아, 좋아 허허, 이 여자 표정이 안 좋네 저 총으로 나 쏘는 거 아니야? 흠흠 아니, 엄청 쉬운 일이었는데? 아, 이, 이 사람 줬어야 되는데 아, 저 사람 줬어야 되는데 네 네 그지 같은 놈이 흐흐흐 아, 저 안경 쓴 남자 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, 저 안경 쓴 남자 줄걸 뭘 음식이 다 떨어졌단다 음식이 다 떨어졌단다 그래, 넌 누구냐 누구냐는 누구냐는 스톤 산 잘 붙이고 있니? 아, 도울 건 많지 어, 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오케이, 이제 어디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? 축구공을 살펴보자 허허 아이고, 밥을 안 줘가지고 아, 이 남자 밥 줬어야 되는데 아, 이 남자 밥을 안 줘가지고 아, 표정이 안 좋아